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도 일부 국가에선 오남용과 불법 유통 문제 등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특히 휴대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나라마다 반입 규정이 달라 미리미리 조건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최근 두바이에선 마약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과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통제하는 의약품을 반입할 때 미리 허가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. 만약 입국 시 허가 없이 약품을 소지했을 경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아닌 조제약에 대해서도 처방전 등 증빙을 요구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약을 압수하는 사례도 나오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지병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하겠군요. 그런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나요? 엄격한 정도도 다르지만 나라마다 규제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. 미국은 식품의약국,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국민이 최근 많이 찾는 일본과 몽골, 대만 등 지역에선 처방의 일반 의약품은 일정 기간 복용량까지 신고 없이도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응급 의약품도 반입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나라마다 반입 관련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 휴대폰 통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면 됩니다.